안녕하세요 조정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보안 이슈를 가지고 그 안에 있는 단어들, 트렌드를 같이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번에 가져올 것은 더문이라고 하는 악성코드가 발견됐다고 합니다. 더문이라고 하는 악성코드 같은 경우에는 오래된 사무실에 있는 라우터들, IoT 장비들을 감염시켜서 수천 개입니다. 약 6천 개 정도의 라우터들이 표적이 됐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최근에 IoT 기반으로 악성코드들을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리눅스 기반이라고 보시면 되고, 우리가 리눅스 커널로 되어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IoT들은 거의 다 리눅스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폰 같은 경우에도 리눅스 커널 기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전보다는 훨씬 더 많이 리눅스 형태의 악성코드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윈도우즈하고는 좀 다른 실행 파일 형태로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기능적으로 그 안에 있는 것들도 여러 가지가 명령어나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다릅니다. 근데 이렇게 이제 IoT 기구나 이런 것들을 감염시키는 이유 같은 것도 몇 가지 이유들이 있죠. 첫 번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직접적으로 이제 본넷으로 다른 형태로 사용하고 싶고 있다. 본넷이라고 하는 것들은 내가 좀비 핏이죠. 좀비 여기는 좀비 IoT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좀비로 사용을 하고 있다가 다른 사이트를 이제 공격을 하는데 뭐 수만대, 수천대, 수천대 정도의 그런 이렇게 IoT 기기를 이제 트래픽들을 많이 발생을 한다거나 이런 목적이 이제 본넷으로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번에 이야기할 것들은 뭐냐면 이제 프록시 서버 개념으로 사용하기 위한 목적이죠. 하면 경유 목적으로 이 장비들을 이제 라우터를 사용하게 만들어서 이제 그 안에서 또 이제 본넷이라고 하는 형태들로 이제 발전을 하게 되는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악성 코더도 이제 아소스라고 하는 라우터를 이제 표적으로 한 이유는 뭐냐면은 굉장히 보안 이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죠. 지금 현재 아소스 프로덕트 스크리티 어드바이스 쪽으로 한번 보시면은 여러가지 최근에 이제 픽스된 스크리티 업데이트 정보들을 보시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이제 장비들을 워낙 이제 많이 만들다 보니까 그 장비 안에 있는 그 펌웨어들은 또 거의 비슷하게 또 사용을 하고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다발적으로 이렇게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워낙 이제 뿌려놓은 제품들이 많다 보니까 그것들이 다 패치가 되면 좋겠지만은 완벽하게 패치가 될 수는 없겠죠. 분명히 어느 정도 남아있을 거고 저도 이제 뭐 무선 AP 여러분들도 무선 AP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은 사실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하라고 했을 때 하는 사람들이 그게 많이 없죠. 잘 알고 있지 못하면은 잘 못하죠. 물론 이제 요즘은 무선 AP 같은 경우에도 전원을 이제 껐다가 키면은 뭐 자동으로 펌웨어가 업데이트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잘 안 끄잖아요. 그래서 직접적으로 이제 관리자 페이지에 들어가서 뭐 업데이트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해줘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이슈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공격 코드는 당연히 이제 개발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공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개가 되다 보면은 그것을 통해가지고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금방 이야기를 했듯이 악성 코드를 이제 감염을 시키고 난 뒤에 그 장비에다가 뭐 페이스리스라고 하는 그런 서버들 우리가 CNC 서버들을 이제 만들고 거기서 이제 파생되는 어떤 봇을 이용을 해가지고 공격들을 진행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공격하는 것들은 이제 뭐 여러가지 아까처럼 이제 DDoS 공격을 한다거나 뭐 여러가지들을 이제 공격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공격하는 얘의 입장에서는 공격 당하는 공격하는 IP 같은 건 이쪽이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찍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추적하기도 어렵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제 프로시 서버 형태로 VPN 서버나 이제 프로시라는 형태로 사용을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제공을 해주고 있다. 예를 들면 범죄로 사용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얘네들이 제공해주는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며 그래서 요 같은 경우도 이제 공격 웜의 그런 샘플들이 몇 개가 없는데 명령어 샘플들밖에 아직은 공개가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명령어 샘플들을 보면은 이렇게 CGI라고 하는 그런 페이지들이 있는데 보다 IoT 기기 같은 거는 이제 CGI라고 하는 이런 형태들로 사용을 해요. 웹을 이제 표현을 하기 위한 목적이죠. 그래서 관리자 서버나 그런 것 같은 경우가 바로 이렇게 웹 서비스가 요걸로 이제 갈 그 개발이 많이 됩니다. 예전부터 이제 사용했던 그런 방식이라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자 페이지 쪽으로 뭐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명령어를 수행을 합니다. 그래서 명령어 수행하는 것들은 보시면은 이렇게 어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악성 코더들을 이제 WGAT을 통해가지고 다운로드 받아가지고 임시 폴더에다가 이렇게 저장을 하죠. 그리고 나중에 이것들을 이제 실행을 하면은 악성 코드가 이제 감염이 되는 것인데 여기 같은 경우는 MID라고 하는 이제 확장자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펌에서 이제 리눅스 기반 쪽에서 사용하거나 이제 IoT 쪽에 관련돼서 사용할 때는 이렇게 ELF 형태 같은 거나 MIPs라고 하는 이런 버전 형태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그런 확장자들의 악성 코드를 감염을 시킵니다. Windows 같은 경우는 EX 파일하고 이제 DLA 파일 형태들로 이제 감염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리눅스는 이렇게 이제 파일 형태들이 다르다고 제가 이야기를 드렸죠. 그래서 그런 명령어들이 조금 이렇게 이렇게 포함이 됐다라고 보시면은 돼요. 그래서 이쪽 아래쪽에 보시면은 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풀옥시 서버를 이렇게 감염을 시킨게요. 장치들을 감염을 시키고 CNC 서버들을 위해서 이야기했듯이 만들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이제 사용을 이제 하게 하기 위해서는 접속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들한테 주겠죠. 그리고 그 접속 정보들은 암호화폐로만 지불할 수 있는 고객들에게서 이제 라우팅이라고 하는 풀옥시 서버들을 제공을 해주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암호화폐가 이제 범죄자들한테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이 좀 많이 이야기에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나 기타 이제 뭐 암호화폐들을 이제 이렇게 지불 형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 뭐 어차피 범죄 사용할 때 달러가 더 많이 사용할 건데 그렇죠 달러도 많이 사용할 건데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보시면은 뭐 통계들도 몇 가지 있어요. 이것도 보시면은 거의 다 3분의 1 정도는 50일 이상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게 감염된 상태에서 지속되고 있다. 이게 모르는 거죠. 우리가 치매가 발생을 하더라도 이게 쉽게 탐지는 못한다고 하는 것들에 하나 이루어 보시면 돼요. 물론 이제 15% 정도는 이제 48시간 내에 사라진 것을 보면은 어느 정도는 얘는 이제 탐지를 하거나 뭔가가 이제 뭐 전원이 오프가 됐거나 뭐 이런 경우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치매사고 분석들을 할 때도 어떤 업체 같은 경우는 막 2년 3년 후에 또 발견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파일이 생성된 것들을 보면 알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들도 많이 나옵니다. 아니면 이제 정말로 장애가 뭔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에도 몇 가지가 그런 경우가 있지 않을까. 뭔가 악성코드가 심어지다가 뭔가 이제 장애가 발생한다거나 뭔가 이슈가 나오니까 그것들을 꺾거나 그런 경우들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사례들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IoT하고 관련된 여러 가지 그런 악성코드들이 많이 배포가 된 그런 사례를 볼 수가 있고요. 또 하나 좀 재미있는 사례를 보시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700달러짜리 사이버 범죄 소프트웨어 라즈베리파이들을 뭐 배포 그 이후에 이렇게 설치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배포를 하고 있다라고 이런 이야기를 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예전에 IoT 교육을 할 때 좀 사용을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뭐 라즈베리파이 같은 경우는 워낙 뭐 좋아졌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돈으로 한 뭐 크게는 한 20만원? 아니면 기본적으로 이제 라즈베리4나 예전 버전 같은 경우에는 한 10만원 안팎으로 좀 구입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것들을 이제 평생 라이센스로 700달러까지 불러가지고 구독농으로 이제 판매를 하고 있다. 여기도 이제 암호화폐로 좀 지불을 하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것들은 이제 텔레그램이죠. 텔레그램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계약을 하기 위한 정보 공유를 하기 위한 목적으로 범죄자들이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암호화폐는 이제 지불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는데 뭐 지오박스라고 하는 소프트웨어들을 구입을 해서 이 라즈베리파이 위에다가 올릴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이제 배포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그거를 돈을 받고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건데 UI까지 이렇게 공개가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지오박스라고 되어 있고 여기 보시면 이제 프록시 같은 거나 VPN, 와이파이 뭐 이렇게 메뉴들이 있다고 해요. 뭐 저도 이제 구할 수는 없으니까 그냥 이걸로만 여러분들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형태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와이파이들을 누르면은 얘가 이제 로그 API, 한마디로 임명성의 어떤 API가 생겨가지고 그것을 통해가지고 이제 공격을 한다거나 그렇게 한다면 뭐 IP들 추적하기 힘들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 GPS도 뭐 이런 우회기법들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형태의 그런 이렇게 기능들이 좀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DNS 같은 거나 이런 VPN 프로토콜이나 이런 것들도 다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나오는데 이것을 조금만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혹시 칼리 리눅스에서도 요 비슷한 애가 있죠. 이미 소프트웨어는 다 있습니다. 다 있는데 칼리 리눅스 같은 경우는 라즈벨파이 형태의 배료를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칼리 리눅스는 뭐 물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범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보안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지만은 실제 여기 칼리 리눅스에서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훨씬 더 많아요.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모바일 쪽, 모바일 쪽 같은 경우는 이제 넷헌터라고 하는 애가 또 있거든요. 이것도 예전에 제가 예전 버전 같은 경우는 좀 설치를 한번 해봤는데 정말 좋아요. 넷헌터가요. 그래서 넷헌터는 여러분들이 PC에서 어떤 칼리 리눅스를 설치하고 그 안에 이제 수백 개의 도구들을 바로 이제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진행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피싱 사이트도 만들어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보안 진단도 다 무선 AP도 다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이것들을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모두 다 수행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칼리 리눅스에 포함된 몇 가지 기능들을 그냥 조금 엮어가지고 만들지 않았다. 여기서도 좀 이야기를 나옵니다. 지오박사는 독립형 실행도 같은 칼리 리눅스와 같은 그런 전문에서 사용할 수 없는 기능들을 도입하지는 않았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말 그대로 이거는 일부 좀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친화적으로 만들었을 뿐이다. 그런데 이것들을 이제 700달러라 주고 판매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범죄자들은 그런 이런 것들을 도구를 뭐 사용하고 있다. 판매를 하고 있다. USB 같은 것도 악성코드 USB도 판매를 해요. 실제 회의 같은 경우에도 한 10만원 정도만 주더라도 USB에다가 이제 악성코드를 심어가지고 USB를 이제 꽂으면은 악성코드가 걸리고 그것들을 이제 악성서버하고 연결해 주는 이런 형태의 제품들도 많이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쉽게 사실 구할 수가 있거든요. 구해가지고 이제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아무튼 범죄자들은 이런 것들은 돈을 벌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칼리뉴스 이거 만약 그 무선 그 아니 모바일을 사용하고 있지 않는 그런 공기계들을 좀 가지고 있다면은 한번 이거 설치해 보세요.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걸로 공부를 하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여러분들이 이거 보안 이슈 같이 좀 나눈 시간을 가졌습니다.